임만웨어 교회 임만웨어 교회 임만웨어 교회 임만웨어 교회 영증 문제 가지고 숨은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이 병이 걸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팎에서 그 사람들하고 말씀 가지고 집중 훈련을 하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일단 나 자신이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회 마치고 난 뒤에 하면서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쉽게 접촉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접촉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작은 게 불씨가 돼가지고 교회 계속 일어나요 대충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전 교인이 말씀 포럼이에요 그 얘기를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지도할 때는 제 메시지인 상품 밖에 안 해요 이 청년들이 현장에 있었던 일과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뭐 별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전 청년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가운데 성교 헌금에 참여된 사람이 300명 나왔어요 강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이제 들으면서도 은혜 받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하기 전에 찬송 인도할 때는 그런 많은 정인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정말 전도 현장의 역사에 난 이런 분들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가 복원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강정하게 만들면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그게 오늘 오전에 1강이었습니다 오늘 2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로 고생하고 있고 제일도 문제 일으키기도 합니다 에리다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집중훈련을 해야 돼요 하는데 이분들 집중훈련을 할 때 그냥 하면 잘 안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같이 해야 되냐면요 엘리트들에게 랩런트에게 자기 성공한 것도 이야기하고 할 때 모든 집중훈련에 다 참여시켜야 돼요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보통 교회 쪽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간정거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와서 고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아이들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일단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사님들이 교회 집중할 때는 처음부터 그까지 다 참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그 인마누럴 교회에서 동삼 제일 교회 때죠 강의만 한 거 아닙니다 현장 같이 나갔어요 집중할 때는 이분들이 랩런트와 같이 전 훈련을 다 참여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행복할 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확인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명심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랩런트들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거의 자칫 잘못하면 이 랩런트들이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뭐 대야 한다 뭐 랩런트들이 이럴 때 와서 듣지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도 잘 못 드려요 이게 보통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이의 성향입니다 만약 랩런트가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100% 대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이런 집중 훈련을 시키려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일부러 이게 날짜를 짧아도 하루 정도라도 본부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아이들 마음은 열게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메세를 주어서 우리가 받는다는 이 기중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모님들이 늘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자기 남편인 줄 알고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이유예요 볼 사람이에요 그럼 슬슬 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 듣고 있어도 지나자나지 하면 욕도 하고 남변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데다가 세상을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분위기입니다 특히 청소년 랩런트들은 분위기가 탑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는 경쟁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때마침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성공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기 힘들어 사복고시도 패스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도 안되고 기도도 안되요 이걸 아시고 절대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를 모아놓고 하니까요 일부러 숫자 많이 할 필요 없으면 팀을 다 제대로 짜서 과연 근본 문제가 뭔지를 확인시키죠 그래서 실제로 뭘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하니까 근본 문제가 뭐냐 답이 뭐냐 말이오 이게 말로 들어가지고는 안되고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고 현장을 봤을 때 체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션을 줘야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거는요 꼭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만약에 성경을 인도받는 사람이 계시다면요 세계를 하고 난 뒤에는 그대로 모아놓고 그 말씀 포럼을 집혈해야 돼요 그렇죠 애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그 가슴을 막 찬성하고 마음도 덜 뜨고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오 근데 그 경험상 아이들이 그 말씀의 비밀을 10분 후 1도 이해 못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영증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 그래 그게 영증문제야 애들은 영증문제가 단어를 아는데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영성훈련이 시작돼요 영성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3단체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시켜야 되는 거에요 앞으로요 우리 remnant들을 무너뜨리는 종교단체들이나 이런 이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너뜨리는 거에요 젊다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진보파 따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근본 목적은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뭐 보수파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모든 청소년들 이 이념 속에 다 갇혔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아실 거에요 진보파 속에서는요 교회 없애는 조직도 있습니다 있어요 확인해보라니까요 정식적으로 조직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는 조직 그래서 뭐가 진보가 옛날까지 다 겉어치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 들어도 그게 마음이 들잖아요 옛날까지 겉어치우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동성리라도 해라 그것만 묻어두지 마라 이거에요 난 중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에요 그럼 보수파는 잘하고 있냐 모든 골통짓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여기에 우리 아이들은 속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부 3단체의 노예 대표 세계를 사로잡은 3차 산업 다 이 세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사회에 나갈 때 알고 내보냈다면 이 3단체가 움직이는 제4차 산업에 심부름해야 됩니다 앞으로 곧 한 10년 안에 심각한 문제옵니다 일단 의사들 문제옵니다 병원 안가야 돼요 일단 문제옵니다 병원 안가도 되는 거에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이 영점 문제옵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것들이 다 주도해요 이 단체 속에서는 영화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흠집내는 작품만 나오면 무조건 상줍니다 다 조사해가지고요 밀양 영화 교회 욕 좀 했다고 상 받았어요 교회 욕했기 때문에 상 준다 이래는 안 합니다 작품이 좋다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부터 서밋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성공자가 될 거니까 하나님 그래 약속하셨어요 서밋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영성을 준비해라 지금부터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것이 영적 섬이십니다 그래서 랩런트에게 집중 훈련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요호화를 바라라 그래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모든 원수를 제하리라 이런 응답을 맛을 못 보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모든 걸 버리고 요호화께 돌아오라 그리고 성경에는 집중이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왜 40일이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4등의 19장 8절에는 석 달 동안 그렇죠 또 4등의 19장 10절 20절에는 2년 동안 또 4등의 17장 1절 3절에는 새 안식일 이렇게 집중해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집중을 할 때 뭘 어찌 병식입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12가지 문제를 실제로 보도록 합니다 요즘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찾기 쉬워요 무시무시한 게 많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아이들을 사로잡은 맥도날드 누가 만듭니까 전 세계 사로잡은 프리미션이 많아요 놀라운 일이예요 그러니 스타벅스부터 커피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먹지 마라 말라 이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더 웃기는 건 높은 자리 딱 올라가면 다 여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서 너희들이 살려내라 그 준비를 시킬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사한팔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21가지 체질을 부족한 거예요 자 뭐에 집중해야 될 거냐 다섯가지 이걸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뭘 집중해야 될까 정말 말씀에 이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비밀들이 뭐냐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눈을 떼야 될 것이냐 세상 보는 아홉가지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달란터넷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네가 학업에 사업에 앞으로 성공하는 게 정상이냐 이전도 할 만큼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자 이거를 우리 아이들 놓고 한 번도 말씀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 말씀을 한 번도 기록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한 번도 소리 내지 않고 한 번도 안 썼다 절대 각인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이 소리를 내고 많이 써야 각인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영집운동 온다는 게 이유가 그걸 안 쓰니까 더 온다고 하나입니까 이 부분을 이마누엘 교도 지금 있잖아 이마누엘 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교도 전문적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커리큘럼 속에는 전 세계적으로 본부 통해서 인물들 와서 좀 듣기도 하고 마음은 열고는 실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통성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설명해 줘야 돼요 과학적으로 네가 소리 내서 말씀을 읽고 소리 내서 기도를 하고 소리 내서 고백하고 포럼하고 축복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걸로 집중하면 내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마약 환자나 중독자도 있잖아요 뇌에 확인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남 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할 때 아이들을 억지로 모아서 하지 말고 방법을 쓰시오 정말 내가 여기 뽑혀가서 훈련 받는 거 진짜 대단한 거구나 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 몇 명 붙잡고 이렇게 시작하면 애들 가운데 어른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증거 이런 아이들 그래서 공부 잘 하고 있는 아이들 전혀 영성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걔들 다 뺏깁니다 개들은 어른되어서 교회 헝검하지 않고 세상 위에서 다 쓰고 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에 앉아 메시지 만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저 랩런트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증거 놀라웠게도 감사한 거는 전 세계 메시지 제대로 다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성훈련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시작을 하고 현장 예비 훈련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안 하면 여러분 괜히 하세요 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냐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은혜를 받게 돼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뭘 착각하냐면요 내가 뭐 아는 게 많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인턴십도 하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부를 때 같이 부르면 돼요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이 아이들에게 간장할 때 도움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도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 있는 엘리터와 현장으로 가야 될 엘리터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 엘리터들이 직접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엘리터들이 간접적으로 봐야 돼요 아 이랬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요 아 이랬구나 거기 있어요 굉장한 변화들이 나요 자 여기 조금 꼭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장 가기 전에 엘리터에 벌써 이걸 가르쳐라 현장 가기 전입니다 뭘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능력 갖춰야 돼요 그래서 너는 영적 군사다 너는 경기하는 자다 너는 사람 살린 농부다 여기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집중하면서 어떤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까 렘넌트 일곱 명을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말씀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능도 중요하지만요 말씀 찾아 앞뒤로 읽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렘넌트 자전거를 한번 밟으시게 보면요 이 렘넌트 일곱 명 주의가 뭔가 전부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보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정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아이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말씀 속을 깊이 들어가서 훈련받는 중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되구나 하는 걸 발견해버립니다 그래만 했는데 가보면 응답과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정인으로 이래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가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인데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가 내가 뭐 잘하는 건 달란트지만 그게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그걸로 그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 날 하루만에 또 찾을 수 있어요 오직이 뭐냐 유일성 응답 그러면 내게 오는 응답 제 창조 가 뭐냐 딱 보입니다 이러면 렘넌트들에 살아나는 거요 기도 하지 말라도 기도가 되는 거죠 확실한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게 세 번째입니다 군에 간다 여러분들 팀들이 모여서 군인들도 부르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에게 군집중훈련을 시키고 군대 생활을 인연한 것이 예에게 넘어 아주 축복이 되는 걸로 바뀌죠 여러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제일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렇죠 사실 군대에 가서 많은 나쁜 거 틀린 거 배웁니다 만약에 이 훈련실에서 보낸다면 생애 잊을 수 없는 응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 해줘야 돼요 여러분 미리 냅는 아이들에게 사법고시 학교 갈 만한 판검사 변호사 되기 전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때는 실제 법관들을 들이다가요 같이 의사 곧 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나중에 의사도 훈련시킨다 늦어요 그래서 실제 인재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복원 가진 의사들과 함께 얘들이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며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맺어주는 거죠 특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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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나이들 팀 자서 집중 훈련 해야 돼요 얘가 벌써 집중 훈련 훈련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걔는 감은 실패 합니다 그렇죠 군에 가기 전에 훈련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군대에 가서 2년 시간 낭비하고 와요 특히 직업 이거는 평생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훈련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능한 것이 치유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와 현장에 응답을 주셨던 그게 진짜 성공이란 그리고 이제 랩런트들에게 집중을 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점검이 뭔가 하니까 이 지금 랩런트들이 그 이 가문 그 집에서 각인 불이 체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틀에서 벗어나오도록 만들어줘요 아이들이 이게 마지막 점검이에요 얘들이 해외 나간다 막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걸 안 해주면요 아무리 공부만 했는데도 꼭 아버지 닮아 아버지만 닮아가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영증문제를 딱 가줍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었던 영증문제 내게 다 온다면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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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게 해줘도 굉장한 극이 되죠 이 틀에 빠져나와서 완전히 은혁으로 잡도록 딱 아빠가 말이죠 너무 어림당해가지고 이혼하고 아이들 상처가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은혁 딱 잡아야 못 잡으니까 지도 이상한 놈 하나 만났던 그날 그날 많이 봤어요 제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못한 놈 하나 만났던 이래가지고 고생 평생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요새 어떤지 저녁들은 시집 안 가 왜냐면 갈 데가 없어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 이해됩니다 이 정도로 영직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나가버리면 끝나면 늦어 이걸 교회에서 눈을 박혀서 은혁을 탁 잡도록 만들어줘요 말하자면 그 가정의 틀에서 빠져나와 은혁 잡은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렇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은혁 잡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형들하고 다른 형들은 다윗보고 교만하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자는 다윗보고 교만하다고 그 다윗이 은혁을 가지고 골리아 목을 잘라왔잖아요 사실은 제가 말이죠 어릴 때 교회를 가만 쳐다보고 우리 부모님 쳐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저는 은혁을 딱 잡았어요 이건 아니다 어째서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싸움이 나고 어떤 장모님들은 교회에서 주인으로 못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이렇게 힘없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혁을 딱 잡았어요 나는 반드시 전도운동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무능을 깨뜨리고 능력음사를 살리낼 거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해 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들 있죠 거의 저는 지도자에 관한 책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켰냐 하는 책들 있죠 거의 다 공부를 한 거예요 틈틈이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내게 힘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져도록 그랬는데 해줘야 됩니다 네가 앞으로 그러면 성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틀에서 완전히 나와버려야 돼요 그 은혁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렘터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거든 또 다른 교회라도 PK 목회의 자녀 MK 성교사 자녀 이거는 제가 목상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어렵다 해요 그런데 이걸 잘 키우면요 굉장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TCK 제3의 문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해보세요 다민족 자녀들 아까 영상으로 누가 하고 있대요 아주 잘 하는 겁니다 걔들을 그냥 하지 말고 완전히 털을 바꿔버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3단척 하는데 왜 우리를 못합니까 아이들을 완전히 개조시키버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될 때 본인도 모르게 뒤바뀐 역사 쉽게 말하고 뭡니까 완전 영적 DNA를 바꿔버리라 몸의 DNA는 안 바뀔지 모르도 영적 DNA는 바뀝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은약을 아이들에게 확실히 심어야 조금 더 여러분이 여기서 한순간 더 본다면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까 해외에 있는 렘넘넘트를 불러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컴패션 얘들 파손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김문서 목사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발리 이런데 목사 한사람 얼마정도 월급 드냐 우리나라 돈 20만원 그걸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비싼 날에 인재들을 키우면요 10명씩 파손 없어요 부서 부서 이만큼 세개 파손 많은데 그 인재들이 들어있어요 이런거를 여러분 교회에서 해라 그래서 렘넘넘트들을 마지막으로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는 말씀으로 심을 수 있음 뒤바뀌 역사 나는 겁니다 렘넘트들에게 미리 말해주세요 뭘 말입니까 꼭 얘기해줘야 됩니까 사람 때문에 큰 문제 올 것인데 그때의 역사 난다 앞으로 렘넘트들이 걸어가는 길에 사건들이 생길 거다 그때의 역사 난 것이다 이 은약을 갖고 나가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 난 것이다 다윗까지도 예를 들을 수 있겠지요 다윗은 군인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갖춘 겁니다 다윗은 벌써 틀림없이 성경을 보면 목동으로 있을 때 영적 서밍이 시작됐어요 이미 다윗은 골리앗 만나기 전에 싸울 준비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문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다 뒤집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골리앗이 쳐들어간 거요 이게 답이에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포로드에 간 줄 알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신 데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세요 그래 랩런트들이 어려움을 때 당한 건 안 해요 그게 이제 시간표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게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에게 어디를 가든지 본부 훈련 메시지를 타고 가라 어디를 가든지 교회 훈련 그 메시지를 타고 가라 이걸 가지고 혼자서도 살아남는 개인 훈련 메시지를 따라가라 본부 훈련은 시대를 보는 겁니다 교회 훈련은 여기에 대한 성취를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인 훈련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랩런트의 가슴에 딱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안되게 되시면 괜히 하시라는 괜히 하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팀을 짜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있는 랩런트들이 너무 많다니까 랩런트들은 그 나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지만 애들은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엄마 터져도 가만있는데 집에서 부모가 때리면 집단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거에 흔들립니다 더 심각한 거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동안에 황폐된 게 치유와 삭대도 오늘 여러분에게 경남 지역의 최고의 메시지와 응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시래 살릴 경남 전세계 전도자들 위해 전국에서 모인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요 아멘 저세계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멘 아멘